뭔가 이제 뭐하나 본데? 뭔가 이제 뭐하나 본데? 하... 아이고... 아... 아... 이게 진짜... 하... 또 라라라 12번째 첫 선택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선택은 여자들이 하겠습니다. 여자분들의 데이트 신청을 이제 하겠죠 저희가. 근데 이제 남성분들이 선택을 못 받으면 고독 정신이. 그렇지. 그럴 때 맞아요. 아... 걱정돼. 뒤에 종 있죠? 네. 선택한 분에 종을 치는 거예요 그만큼. 와... 그러니까. 그럴 것 같아. 대박이다. 진실의 종합 우리 요리 알아? 1번! 2번. 2번. 3번. 4. 5번. 6번입니다. 1번입니다. 나 이러고 있을까? 저 1번입니다. 1번입니다. 하... 하... 남자분들은 엄청 쫄리겠어요. 이게 근데 뭐라고 이렇게 긴장이 되지? 선택 들어가겠습니다. 영숙. 영숙 씨는 지금 아까 영식 씨 얘기 잠깐 했는데. 네, 잠깐 했어요. 영식 씨는 3번이죠? 3번을 쳐야 되는데 과연 우리 영숙 씨는 그래도 그 아까 그때 누구랑 데이트를 하게 될 것인가? 제가 선택할 수 있으면 영숙 님 선택하겠습니다. 이유는요? 외모적인 부분과 분위기 그런 것들이 매력적이시고 사실 오늘 자기소개 때 노래하신 것도 사실 깜짝 놀랐었고 그리고 자기 하는 일에 대해서도 좀 자부심을 충분히 가지고 계신 것 같고 그래서 매력적인 요소들은 되게 다양하게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영숙, 내 남자에게 경소리를 들려주세요. 나 영숙인데 나의 첫사랑이 되어줘. 아, 저 첫사랑이잖아. 나의 첫사랑이 되어줘. 나랑 같이 밥 먹자.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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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멈추나요? 하나. 더 가나요? 멈추나요? 빨리 뒤돌아봐. 고마워라고 해. 친다. 영숙 넘어갔고요. 영숙, 영숙 아니고. 자, 영호도 아니면 영호에서 멈추나요? 더 친다고. 어떡해. 아직 끝난 게 아닐 수도 있어. 텀이 길어. 자, 한 번 더 가나요? 어? 움직입니다. 영식까지 갑니다, 영식까지 갑니다. 영식 갔어요. 영식까지 갔고요. 영식까지 갔고요. 자, 이제 영차까지 넘어가는 중에. 넘어가냐, 안 넘어가냐. 영식 확장인가요? 영식은 영식이에요. 서로 좀 통할 것 같긴 합니다. 통할 것 같아요. 이게 이후에 좀 변한 거죠. 네. 저는 영숙님이에요. 영숙? 네. 자기소개로서는 제일 관심이 많이 가시는 분이었어요. 실무 제일 많이 했잖아요. 네. 순자님보다. 어떤 문제인가요? 일단 살아오신 환경들. 그리고 어쨌든 다양한 삶을 살아오셨고. 무엇보다도 자기의 업. 직업에 있어서 프라이드가 되게. 높으신 점을 저는 되게 좋게 봤고. 영식님이요. 영식님? 네. 자기소개 이후로. 뭔가 영식님의 그런 확고한 신념? 네. 약간 좀. 어. 좀 더 얘기를 나눠보고 싶다라는 부분이 있었어요. 좋겠다. 좋겠다 나왔고요. 부럽죠. 근데 난 어제도 이렇게 됐고 오늘도 이렇게 됐잖아. 그러네. 나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아니야. 문제 있는 게 아니야. 좋은 거지 뭐. 좋은 거죠. 근데 그러면 이제 노선을 확실히 정해야 돼. 지금으로 정해질 것 같아. 지금으로? 달린다. 너무 바쁘다. 제가 말한 대로 짜장면을 먹을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하지 말아요. 생각할 게 많아요? 네. 진짜요? 아 진짜? 고민하는 것 같아. 우리 훈자 씨도 조금 씁쓸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영숙 씨를 선택을 해가지고. 자기는 선택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훈자 씨도 이제 마음을 전단히 먹고. 여러 사람을 알아보면 됩니다. 알아봐야 돼요. 자, 우리 씨를 사랑하는 우리 정숙 씨. 과연 누구한테 낳을지. 정숙. 이 남자에게 정소리를 들려주세요. 나 정숙인데 내 첫사랑이 되어줘. 나랑 대화 좀 해보자. 어, 세게 쳤어. 한 번. 영숙인가요? 자, 영숙은 마음이 계속 철렁거리죠. 두 번 쳤어요, 영호. 과연 멈출지. 멈춥니까? 아, 네, 영호입니다. 영호. 정숙은 영호. 오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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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잉인데요. 아까 자기소개 때 연화 안 된다고 하셨는데. 그냥 저는 선택 그냥 쭉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호님 하겠습니다. 아직 대화를 많이 나눠보지 못했으니까. 제가 이번에 한번 대화를 해봤을 때 또 어떤 감정이 들지 모르니까. 순자님 선택 기대된다. 아, 진짜. 누구를 치겠다. 궁금하게. 아, 근데 되게 떨린다. 후, 소리. 아, 순자님 어떡하냐. 순자님 누구를 얻었으니까. 순자 씨도 다른 분 얘기했잖아요. 그쵸. 영호 씨. 네. 네. 두 명째래. 네? 네. 두 명째라고. 죽어, 두 명째래. 너? 나 죽여. 순자. 내 남자에게 정소리를 들려주세요. 순자님. 나 순자인데 내 첫사랑이 되어줘. 나도 빵 좋아해. 나랑 같이 빵 먹으러 가자. 나도 빵 좋아해. 나랑 같이 빵 먹으러 가자. 아, 영호가. 야, 순자 씨도 영호. 야, 정숙 씨 라이벌 생겼습니다. 아. 안 되는데. 어? 오. 맛집 담갔다. 어, 잠깐만. 이거는. 네. 오늘도 인기 남이네. 빵. 네, 두 번. 영호 님. 영호 님을 선택하겠습니다. 영호 님? 네. 영식 님이랑은 충분히 대화를 많이 해봤다고 생각해서 영호 님께서 하시는 곳이 저랑 가까워서 한 번 대화도 나눠보지 못해서 한 번 그런 대화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영호 님이 왜요? 씁쓸해요? 순자 님하고 얘기를 해보는 걸로 행동이 되게 귀엽고 좀 밝아서 제가 좀 자신감 없고 그래도 같이 이야기할 때 뭔가 이렇게 재미는 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뭐 제가 자기 소개할 때 그래도 질문을 제일 많이 해주셨던 것 같아요. 아니, 이거 영호 님 큰일 났다. 안 되는데. 어, 이건 진짜 큰일 났다. 남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우리, 우리 이거 한 표도 못 받았는데 영호 님이 걱정해. 두 표받은 사람을 걱정해. 두 표받은 두 표받은 두 표받은 거 있잖아요. 우린 지금 우리 빵 표인데 나는 오늘 두 푹 쉴 수 있겠네. 네. 네.